하프라이프 얼마나 갓겜인지 진짜 얼마나 갓겜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 어려움? 잠자는 어려움이야 안녕하십니까 블랙 메사 운송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동 기차는 블랙 메사 연구소 직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47분입니다 현재 상층 온도는 섭취 34도입니다 예상 최고 온도는 섭취 40.5도입니다 블랙 메사 연구소는 항상 쾌적한 섭취 20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몰입이 된다 벌써부터 뭐 임마? 미치겠네 진짜 자막이 안 나오니까 프리맨씨 당신에게 온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20분 전에 다운되어서 아이콜터 파일을 찾는 중입니다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 실험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 생각엔 모두 해결되었을 겁니다 보호복을 입는 즉시 거기로 내려오시라고 하더군요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vous 뭘 다시 써야 된다고요? 유 뭘 다시 써야 된다고요? ?! off ㅋㅋㅋㅋㅋㅋ 야 이 씨! 야 이 씨! 누가 또 네 안경을 숨겼어? 왜 우리 모두가 이 웃기는 넥타이를 매야 하지? 아니 이 씨! ㅋㅋㅋㅋㅋ 미치겠다. 아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네. 자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라도 놓치면은 잘 들어줘야 돼요. 자막이 없기 때문에. 씨...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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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야 이건 좀 리얼했다. 야 이건 좀 리얼했다. 저기서 눌러야 되나? 아 됐다. 지금은 방해하지 말아줘. 30분 전에 테스트실에 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죄송해요. 죄송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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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 봉사 내에게 변수들이 아직도 정상이어야 할텐데. 이 시스템은 위험한 환경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충격 반응 방호복 작동되었습니다. 대기 오염 센서 작동되었습니다. 생체 신호 모니터링 작동되었습니다. 탄약 수준 모니터링 작동되었습니다. 탄약 수준 모니터링 작동되었습니다. 노래 뭐야? 통진 인터페이스 온라인입니다. 방어무기 선택 시스템 작동되었습니다. 자동 의료 시스템 작동되었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표정 왜 그러세요? 미안하지만 고든 나는 지금 좀 바빠. 노래 뭐야 노래. 노래가 왜 나와? 먹었다. 파워 10% 어서 들어가십시오. 오늘 아주 멋져 보입니다. 씨...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아줘. 제발 지금이 끝날 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아줘. 오늘 로버트들이야? 미안하지만 고든 나는 지금 좀 바빠. 후... 씨...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오늘은 표준 분석 절차를 약간 벗어나서 수행하려고 그래, 고든.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이번은 정말로 얻기 힘든 기회야. 이번 샘플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샘플이야.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안정하기도 하지. 물론 표준 주입 절차만 따른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어떻게 자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 물론 나도 공명연쇄 반응의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든에게 이런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어. 이 친구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야.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행정관에게 말해놨어. 그래, 자네가 맞아, 고든. 우리는 자네를 전적으로 믿네. 그럼 시작하지. 지금 그를 들어오게 하세.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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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아메써 웃겨. 미치겠 explo. . . . . . 너무 많은 장치가 도착할 때까지 그 앞에서 이제야 됐네 넌 누구야 아 눈물난다 진짜 2 1 2에 숨겼던 위상세율이 보이는군 뭐야 뭐야 나 기다리면 돼 2단계 방청기 작동 시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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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이 사태로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변경될지 우리도 알 수 없네 그리고 분석이 얼마나 오랫동안 변경될지도 이상할 수 없고 가능하나 빨리 일어내주게 오버헤드 측정기 105% 내가 뭐 해야돼? 아마 별 문제 아니겠지 아닐거야 하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군 어라 음 아니군 여전히 허용오차 내에 있군 절차를 계속 수행하자 방금 샘플리스 미디어였던 연락이 안되고 오든 샘플이 도착할거야 샘플이 도착하는지 운반 시스템으로 확인해보게 눈물 난다 아 미치겠다 진짜 여기서 보고 있어야 돼? 이 표준 샘플의 표준지 입찰차다 어색 오워던 그는 코트에 온만약스를 넣어 아 이거? 아 아니 자자 저기서 뭘 하고 있는거니? 걱정할 필요 없어 뭐든 계속 진행하게 어 뭐다 방선에서 물러나라 장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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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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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들었어?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야 공명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건 고사하고 이걸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고든 살아있었구나 보호복 덕분이야 이 친구를 옮길 엄두가 안 나는군 게다가 모든 전화가 고장이야 어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아래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게 막막 패널을 작동하도록 내가 도와주지 틀림없이 나머지 연구팀도 기꺼이 자네를 도와줄 거야 아직도 카오스 이론이 별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가? 네 갑시다 빠루빠루빠루 빠루 빠루 됐다 됐다 아 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하 아 미친이 씨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우 야, 또 피 없어 피? 일 남았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아, 나 이게 이게 아, 이게 너무 나, 나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연타 속도가 아직도 똥을 싸고 있어 아 없는데, 사람? 사람 없는데? 아, 미안해 아, 나 뭐, 먹을 거 있나 보려고 아니, 왜, 왜 사이드 스텝은 못 하지? 아, 내 키보드에 아아 아아 심쇠, 심쇠 심쇠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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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하하하 아이, 씨 아우, 아우, 혈투, 씨 뭔 소리야 오, 오오오, 깜짝이야 아 등어리,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아우, 씨 아우, 씨, 깜짝이야, 씨 총알 챙겨 어, 내려갔네, 내려갔네, 어 어 옆으로 비, 비, 키고 여기로 한 명 떨어졌거든 아 어, 야, 이 새끼야, 어 어, 야 어디야 저기, 내 아래에 있어, 아래에 한 마리 있어 어어, 이 새끼야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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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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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야, 야, 미친맘들아 야, 잠깐만 으아아아, 미친 가만있어봐 야, 야, 이 새끼야 먹어, 먹어, 먹어 아우, 씨, 가자, 가자, 가자 오우, 오우, 씨, 뭐야 점프해야돼 안 될 것 같은데 옆으로 가야되나 이쪽인가 아, 아, 잠깐 아, 씨, 옆으로 가야겠다 아, 아, 아 으악! 하아... 아! 아! 오우 쉣쉣 으아아아아아악! 하아... 준팔림 데일리 게임 선정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나요? 어... 동개물 하게 드신 사정이 궁금해요 나 여기서 뭐... 여기서 준팔림 이런 줄 알았잖아 아하... 아 육시일날 수장관님 감사합니다 아하... 5,500만 감사합니다 아 나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왜 목소리를... 왜 내 닉네임을 어떻게 알지? 이랬는데... 자네는 내가 여기 있는 줄조차 모를걸세 다친 것 같군 하지만 계속 갈 수 있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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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왜요? 아니 맞았는데 왜... 아니 맞았는데 왜 다친 것 같군이래 어디갔어 아저씨 어, 미안해 으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애 어, 사람 있다 샷건, 샷건, 샷건 3번, 3번이야, 샷건, 샷건 어, 깜짝이야 아, 시끼야 야, 야 청아나 할까니까, 니가 쏴 아 날 때리죠, 시끼야 날 때리고 있어, 이 새끼가 아니, 씨 허, 아 진짜 아 아... 아 얘가 내 뒤에 쌌어요 아 얘가 나 쌌어 뭐하세요? 뭐야? 보여줬어야 됐나? 살렸어 어? 살렸는데? 오케오케 상처 치료 준거야? 아잇 어어 오케오케 오케! 25 게이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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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루 살인마 준팔 최측 거주 중 검은 티셔츠에 빠루 소지 중 시체를 남기지 않음 아하하하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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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오려고?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개새끼 알고 있었지 저거 야 이 개놈의 새끼 이거 알고 있었지? 야, 앞장 서세요 하고 있어. 앞장 서세요 이랬잖아. 지금이야? 여기까지 쏘는 거야? 달려, 지금 달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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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왜 터져, 저게? 야, 저게 왜 터져? 어! 어, 술탄, 술탄 먹었어. 너, 나 손에 왜, 손에 왜 술탄이 들려있지? 손에, 손에 술탄이 들려있지? 몇 번이야? 5번이네, 5번. 새끼야, 새끼야. 하하하, 새끼야. 어! 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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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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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쉿. 쉿. 미치겠다, 진짜. 아, 이거. 스토리 갓가시라매. 아, 쉿. 경미한 열산이 발견됐습니다. 아 잠시만. 자자자자자자. 아! 깜짝이야 새끼야. 아 새끼야. 새끼야. 아 새끼야. 아! 거지같은 새끼들 진짜. 이봐요. 기병대가 아래에 있는 우릴 발견하려는 기대는 하지 마시오. 지상으로 올라가시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지만 그래도 길어 올라갈 수는 있소. 후. 조스와 협력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 지역을 지키겠소. 오. 오. 어. 열어줘. 열어줘. 야 뭐해. 야 뭐. 야! 지키 뭐야. 야 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야 왜 그렇게 굴러와 미친놈아. 으메아. 야. 여긴 나중에 다시 이랑 내가 자네를 방해하고 있군. 그런가? 어 댕댕 소리. 이거 뭐야. 이거. 오. 어. 뭐. 뭐야. 아 뭐! 뭐야! 아 뭔데! 아이 뭔데! 아... 넌 또 뭐! 넌 또 뭐! 넌 또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웃더라고! 씨! 으어어씨 봐! 아니! 이씨! 진짜! 야... 그만턴 실제 다... 스토리 설명 좀 해주세요. 스토리 못 봤어. 처음에 컷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토리 갓갓이라며! 이게 스토리 갓갓이야? 어? 하루종일 빠르들고 있으라는게 스토리가 갓갓이야? 이게 정체되는 거예요? 웬... 웬만해서 안 막혔는데? 아 씨... 야 니가... 니가 번드냐? 야 이 새끼야! 진짜! 아... 진짜 왜 맞는다 진짜... 헬기 나야! SOS! SOS! 살려주세요! 여기야 여기! 아 뭐야! 뭐야뭐야뭐야뭐야! 미친새끼들아! 뭐야 뭐야 쟤네들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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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꽉 찼는데 빠루 야, 쌍빠루 안돼? 빠루 하나 더 있는데 이 소리 안되나? 아, 깜짝이야 뭐야 아니, 씨 어디서 나왔던 애야 어어 아, 아, 젠장, 아, 씨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아, 차원 풍세로 분명히 유기물질이 전성되고 있어 저 왔어 누군가가 동력을 전부 복원시켰군 얼마 안가 엔진을 다시 가로받을 수 거야 엔진, 엔진, 엔진 내 머리와 당신의 체력을 합치면 우리는 훌륭한 침이 될 수 있어 나는 여기 있으면서 동료들을 기다리겠어 이런 일어날 조짐을 느꼈지 이렇게 만들어놨을지 여기 위가 맞는데 위로 올라가는게 맞는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아 아, 이런게 있네 아 아 아 이리 와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와 사람들 조용히 있는거 봐 야 사람들 조용히 있는거 봐 와 진짜 악마들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악마들 보소 와 진짜 야 진짜 와 이 사람들 진짜 와 씨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 대단해 어 야 얼마나 웃었을까 어 아 진짜 아니 진짜 뭐해 아 진짜 뭐해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아 아 내가 에 이리 내가 제 음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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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열어 아이씨 미치 아 아우 진짜 진짜 개 짱이나네 진짜 아우 레벨 디자인 진짜 개같이 해놨네 진짜 야이씨 막다른 골목인데 야 이새끼야 야 너 이새끼 아우 진짜 아 이 게임 왜이렇게 힘들죠? 스토리 갓게임이라메 어? 스토리 갓게임이라메 아이씨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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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진짜 너무 화난다 이 게임 진짜로 하아 저 맞으라고 와 똑똑한거 봐 쟤 와 ai 개쎄네 진짜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발 하.... 하아... 하아... 씨... 하아... 아... 진짜 이 게임 너무 화나 진짜로... 아... 진짜... 보셨죠? 여러분들... 봐봐... 봐봐... 최고 난이도로 안 했으면은... 이런 재미 느낄 수 있었겠어요? 이런 레벨 디자인과... 어? 이런 적들의... 이런... 어? 공략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겠어요? 보통 난이도를 했다면? 제가 최고 난이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 진짜로... 이건 최고 난이도를 하는 이유예요... 이게... 제가... 하아... 하아... 아... 근데 이게... 근데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 이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하게 돼... 그러니까...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 이상하게... 왜...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힘없이 그냥... 슬슬 풀리잖아 이게... 재밌네... 재밌따... 난 거기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려두고 그냥 가십쇼...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군... 자네는 성껏을 맞게... 내가 이러게 만들지마... 이봐... 조립있게 친구... 흠흠... 지금 한 일을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안 되었으면 했는데... 보면에 뭘 하고 싶는지 난... 이문에 뭘 하고 싶는지 나는... 이문 레이이의. 이문 냐는... 내가 이러하게 만들지마... itel9 화음 오케이 ... 오오오오오오오! hand. 그..땅뚅뚅뚅 아멘 으아아아아아 아.. 쓰레기같은데.. 뭐야? 야 뭐야! 야! 널 뛰기하는 줄? 나는 여기 있으면서 동료들을 기다리겠어 뭐 임마? 먹었다 먹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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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끼야 아나나나나나 어떻게..어떻게 나가 어 개무서워 야야야 야야 어떻게 나가라고 아 몰라 어 깜짝이야 쉿 어디갔어?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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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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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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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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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야 오지마 이 새끼야 오지마 오지마 어떻게 어떻게 오오오 씨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오지마 안죽어? 이 새끼야 오지마 아이씨 이 게임 스토리 각각 낮아여 타브 라이프 3 개발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스토리 작가가 공개한 전체 스토리 보니깐 각각 시선된 미드러스에 비하면 이 게임이 스토리 100배는 각겜이지 스토리 100배가 없음 아아ㅓㅇ 아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어쩌라고 아ㅓㅇ 여기 있다 문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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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 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 야씨 야! 야야야야야야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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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돼체 됐어 아씨,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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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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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야 스토리가 까시름이 진짜 이씨 저 안은 추우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추위 때문에 순식간에 보호복 파워가 소문될테니깐요 람다단지까지 갈 작정이면 구 산업지역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그 지역은 보안시스템에 허점이 많거든요 이 방법이 나한테는 통하더군요 아직까지는 뭐라는거야 꼼꼼히 봐야돼 구석구석 꼼꼼히 봐야돼 그리고 뒤도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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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야 야 T뱅잉하러 오네 야 이 새끼 T뱅잉하러 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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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네 이제 아씨 아니 이거 봐봐 게임이 게임이 사람 진을 빼놓으니까 벌써 배고파 밥먹은지 얼마나 됐다고 배가 고파 벌써 재밌는 게임을 하며 행복해 하시는 각하를 보니 저희도 덩달아 기쁘네요 이거 시킨 사람 너지 ㅇㅇ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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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쉣 총 없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저 트위치 긴말로 꼭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하가 이거 근데 스토리 각각 맞아요? 라고 물어본거에 제일 처음으로 각각이에요 라고 답한게 나였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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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자수 했으니까 제가 정상 참작은 해드립니다 이거 열기 전에 야 열지 마 야 미친 오우 아 이구나 으 으 으 으 으 으 쟤네들은 왜 안죽어? 쟤네들은 왜 안죽어? 그렇게 거기를 왜 열어? 여긴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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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일로와봐 일로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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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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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대 눈 대 눈 대 어디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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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대 눈 대 눈 대 밖은 지옥입니다 밖은 완전히 군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당신은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몰래 그리고 때때로 적과 싸워가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동료가 많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서 기지 반대편까지 가면 람다 단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머지 연구팀이 대피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려두겠습니다 공격 공격 고맙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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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꼈어! 야 닐 합체 야! 야 사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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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합체를 하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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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울 때 난리 피울 때 옆으로 장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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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아 이 게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마 아이...이際 오지마 오지마 잘못 왔는데 잘못 왔는데? 잘못 어떻게 살았지? 아! 왜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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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된거야 아, 땜에 땜에 아, 괜찮아, 괜찮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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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는데? 왜 나까지 때려 이 새끼야! 잠깐만! 뭐야? 가 가 됐어 아 야 세이브 시켰는데, 세이브 시켰는데 야! 망했다 바로 가 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세이브 시켰다! 망했다, 망했다.や,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어 야 망했다 망했다 야 진짜 망했다 야 진짜 망했다 야 진짜 망했다 야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아 여기 아니야 오케이 열렸다 열렸다 뭐 아휴 진짜 시스리 이상하다 분명히 20년 전에 처말된 완전히 망했다 전 갓겜이였는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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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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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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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도가 되는 거야 마우스 마우스 커스 따라간다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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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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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앞으로 안가 꼈어 아 꼈어 가깐 맞지 메타 점수 봐봐 96점인데 꼈어 하 아 그니까 메타 점수만 믿고 했다니까 나는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모른다 아내 씨바 으음 으음 체력이 너무 없어 야 체력이 너무 없어 아 아 여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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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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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께 죽는다 잇, 거꾹하냐 억, 거꾹하냐 아...시... 와...아...이게 말이 돼? 아...이게 말이 돼? 아...이게 말이 돼? 쯔 찹쯔 쯔 찹쯔 짝쯔 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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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깜짝이야 어쩌라고 뭐 또 맞았어 아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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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랭 여기 세이브, 여기서 세이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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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여기, 여, 이걸 떼, 이걸 터트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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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 위로 올라가라고? 누구야 누구야 오케이 후 아 됐다 깜짝이야 아 아아 점점을 왜 하냐고 있어 진짜 왜, 왜 가냐고요? 그게 재밌으니까 이 게임이 유일한 재미니까 아, 사라졌어, 씨 깜짝이야, 씨 야, 씨 야, 니가 싸워, 니가 싸워, 니가 싸워,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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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죽었어, 죽었어 세이브 세이브 이 새끼야 ,identified 가라ended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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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p치 너무 애매해 Nos joking engo 아роп amazon 아 하하 아 뒷목 진짜 아니 어떻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입이 거칠어졌네요 이 게임을 하면서 유도탄대 싸웁니다 핀 판넬 쿠로 렛츠고 안 맞네 아예 뭐하네 소류탄 까 vast 까 으악 으아찔 어 씨 하..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이 게임.. 이 게임 너무 지친다 이 게임 너무 지친다 진짜 하..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하.. 진짜.. 잡으라고? 이거 되나? 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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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피나오겠지 뭐 피나오겠지 오케이 plateau 나온다 했지 quickly 끝에 완전 끝에 완전 끝에 설치 끝에 됐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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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와 와 들어와 야 아 진짜 속 터져 아 속 터져 진짜 어디야 다 다 시 홀리 시 아 진짜 개같은 게임 진짜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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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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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희한 왜 터져?! 왜 터져?! 사과드립니다, 프리만씨. 그러나 당신이 근처의 적을 모두 소탕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뭐잉만? 이것이 람다 단지로 가는 마지막 입구입니다. 어?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당신을 들여보내기 위해 남을 사람을 정했습니다. 물론 내가 가장 짧은 것을 뽑았죠. 내 동료들이 람따 원자로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을 기다리는 거죠. 현재 원자로는 작동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에 작동시키면 됩니다. 순간 이동실험실로 들어가려면 노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실을 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신이 누구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죠? 오케이 오케이. 메디컬 어텐션 필요해요. 기다리겠어. 쫌쫌쫌쫌쫌. 쫌쫌쫌. 또 한 놈 잡았다. 니가 잡은 거 아니야 내가 잡은 거야. 제발 제발 제발. 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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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줘. 니가 잡은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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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 말하자면 조사 요원 자신들이 수집 대상이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 생각인데 그곳에 하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극도로 응집되어 거대한 포털을 생성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직접 가보면 알겁니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진 않지만 호돈씨 죽일 수만 있다면 당신이 죽여야 합니다 그래요 죽이는게 좋아요 물론 당신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없습니다 프리마씨 당신은 이 괴물에 대해서 누구만큼 알고 있습니다 몰살시키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정도는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내 동료가 주 포털 지역에서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가 프리마씨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무장하는 것은 잊지 마시오 그 포털이 열되기를 기다린 동안 내가 어무하겠소 끝이야 이제 진짜 끝났나보다 죽어라죠 거의 다 되었습니다 비만씨 준비를 하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아 또 과학자 죽었어 아 진짜 과학자가 죽으면은 저 빨간 번개가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안 들려 총소리때문에 다 된거야? 아 뭐야 아 뭐야 아하야 살았어 살았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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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우리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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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씨 갈수있나? 세이브 어어 야 야 나 세이브 시켰는데 찾아야 돼 들어와서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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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끝나라 제발 끝나라 제발 너희 모두 주마 너희 모두 주마 주마 너희 모두 주마 너희 모두 주마 10% 아 꼭 이렇게 왜 분노하게 되는 게임은 그러니까 꼭 한번씩 이렇게 그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게 하는 구간이 있지 왜 왜 그럴까요 얘네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아 저게 참았네 진짜 야아 씨 쟤 또 언제 나왔어 남자는 빠루야 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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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빠루였나? 뭐야 누구야 너 골든 프리멜 살아서 돌아왔군 보호복까지 입은 채로 말이야 내 재량으로 자네의 무장을 해제했네 대부분의 무기가 정부의 재산이더군 보호복은 자네가 가져도 좋아 흠 자네 덕에 경제지역 제니 당분간은 우리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네 거기에 거기에서 깨어나 골치 아픈 일을 처리했더군 거기에서 깨어나 골치 아픈 일을 처리했더군 응 훌륭해 훌륭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브리멘 자네가 한 일을 내가 상관에게 추천했지 그랬더니 자네에게 일자리를 주어도 된다고 하더군 자네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그들도 동의했네 자네가 결단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으니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으라고 생각하네 관심있으면 포털 안으로 들어오게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관...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이길 가능성이라곤 거의 없는 전투를 제한하지 자네가 바로 전에 살아남은 전투에 비하면 별로 좋은 죄인은 아니지 선택할 시간이네 포탈 들어가? 포탈 들어가? 지금 선택을 하게 나가면 안 돼? 앞으로 함께 일할 기회나 없겠군 후회하지는 말게 오, 쉿 루저 게임 타이틀 뭐야 저게 안들어가는게 해피엔딩인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네가 뭐하는건데 한번 가보자 선택할 시간이네 야 가게 해줘 잘했네 프리맨 나중에 보도록 하지 트레이터 끝이네 끝이야 그니까 얘네랑 한패가 됐다는거잖아 그러니까 저 포탈로 들어가서 지금 이 이상한 스미스요원같은 애랑 한패가 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약간 그 한글판 버그인거 같아요 스텝롤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좀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다 끝나고 뭐 나옵니다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스토리 갓갓이야 어? 우와 스토리 정리 그 나무이키 꼬무이키 한번 보자 이야기 보자 보자 이천엑스 5월 어느날 주인공인 사골을 인피하고 생존자를 제거하기에 HECU와 블랙옵스를 블랙매사에 투입하게 되는데 군대는 블랙매사에 남은 생존자들을 괴물들과 함께 사냥하기 시작한다 고든은 그 저지선을 뚫고 공간이동장체가 있는 람다단지에 도착 외계인의 근거지인 젠으로가 외계인의 우두머리이자 이번 사태의 원용인 니힐란스를 쓰러트린다 그 뒤 우문의 사나이 G맨이 나타나 고든에게 고용죄를 한다 고든은 이를 수락하자 G면의 시간이 현실보다 느리게 흐르는 이 공간 속에 고든을 감금한다 그로부터 대략 20년이 흘러 하프 라이프 2로 이어진다 야 이게 스토리 각각이야? 어?